잘 못해! 잘 못해! 그걸 참 따라할 수가 없어. 잘 못해! 잘 못해! 잘해달라고 약속 주는 거 있잖아요. 해줬네 맨날 잘! 잘 못해! 그것만 들으면 제가 모든 화가 다 사르르르 녹고 제가 실수하면은... 모양으로 돌아가고 싶어. 오늘 카메라를 처음 두신 거죠? 아뇨! 계속 제가 들고 있었어요. 거짓말! 거짓말 하지 마! 진실의 거울 해선이가... 걸렸다! 걸렸다!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. 시간이 이제 더 저희가 딜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... 왜 안 되지? 딜레이 되면 왜 안 되지요? 생방송도 아닌데? 저 오늘 가서 무한도 좀 봐야 돼. 오늘 7주만에 방송한단 말이에요. 오늘 바로 그날입니까? 네! 그렇다면 빨리 준비해 주세요. 할만한 사랑